자, 반갑습니다. 정명호 선생님입니다. 3월 교육청보교사 선택권 미적분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이 이번에 수열의 극한 쪽만 나오다 보니까 좀 계산이 많고 좀 그렇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좀 할게 2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N 더하기 3 AN, 그 다음에 여기 2N 더하기 4 이렇게 부등식 꼴로 돼 있어요. 자, 이때 무슨 극한을 구하라 이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부등식 꼴로 주어져 있을 때 극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대부분 답이 어쨌든 기영리은 디근문제가 아닌 이상 무조건 수렴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샌드위치 영리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양쪽이 똑같은 상수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되도록이면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하도록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쪽을 전부 다 뭐로 나누냐면 N으로 나누는 거죠. N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N, N, N 그러면 이거의 극한 구해보시면요. 2의 수렴이고요. 이거의 극한도 2의 수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2의 수렴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분의 AN의 극한이 2의 수렴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극한에서 무조건 N분의 AN 꼴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원래 N, AN이 있잖아요. 무조건 N분의 AN 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요.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가지고 N, N 약분돼서 N분의 A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자도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야 원래 식이랑 안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N분의 AN 더하기 1 이거의 제곱 더하기 6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N분의 AN 이런 꼴이 딱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부분을 이제 딱 보시면 제곱으로 묶어버리시면 N분의 AN, N분의 1 이런 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N분의 AN의 극한이 2이기 때문에 2에다가 N분의 AN의 극한이 2고 N분의 1의 극한이 0이죠. 그래서 2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6N제곱의 극한은 6이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여기 4에다가 6 해주니까 10 이렇게 돼서 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샌드위치 형리에 관한 문제. 자, 25번 여기까지 하고요. 26번 가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것이 A1 더하기 2 이렇게 된다. 자, A1이 어차피 상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다음 항에서 이전항 뺀 게 상수가 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죠.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요게 공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AN 이것은요. 첫 번째 항 A1에다가 N-1 이거의 공차 요렇게 지금 들어가겠죠? 이게 AN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이제 극한이 나와 있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에 AN하고 N이 섞여있는 어떤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AN을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자, 대입해 보면요. 요거 그냥 내가 식을 약간만 정리 좀 해볼게요. 뭐냐면 전개를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A1 더하기 2의 N 자,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얘를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2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다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N 더하기 1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기다 마이너스 N 더하기 1 해주면 여기가 A1 더하기 1 N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 2AN 더하기 N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배 한 뒤에 N을 더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두 배 해주면 여기가 개수가 2A1 더하기 4 꼴인데 거기다 N 더하면요. 2A1 더하기 5 N 요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두 배 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극한 구하라는 얘기니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으로 나눕니다. 그럼 요기 요렇게 되고 요기 N으로 나누면 요렇게 돼서 결국 이거 분에 이거의 수렴이죠? 여긴 0의 수렴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 값이 A1 더하기 1분에 2A1 더하기 5 이렇게 된다.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3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 주시면 3A1 더하기 3 이것이 2A1 더하기 5 요렇게 돼서 A1이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1이 2기 때문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A10 이거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A10은 요기에다가 이제 10 대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A1이 2에요.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 곱하기 10 해주면 40 거기다 2 빼주면 38 자, 요렇게 구해지는 문제가 되겠죠.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면 어쨌든 N에 대한 1차식골이 된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27번 가볼게요. A1이 3이고 A2가 6 요렇게 돼 있는 등차수열 자,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3이죠. 그럼 공차가 3이니까 이게 3, 6, 9, 10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꼴이니까 AN이 3N이죠. 그냥 요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수열 BN 자, 이것이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다가 AK 이거에 BK 얘의 제곱 자, 이것이 N제곱에 마이너스 아, N3승에 마이너스 N 더하기 3 프린트한 게 흐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이제 뭐에 관한 주제냐면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에서 나중에 거기 나와있는 극한을 구하려면 AN 알아야 되고요. 근데 AN 알아. BN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항을 추출해내는 문제죠.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N이 1일 때는 S1하고 A1이 똑같은 거죠. 근데 N이 2 이상일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AN이라는 게 N번째 한 가지의 합에서 N-1번째 한 가지의 합을 딱 빼버리면 N번째 항 하나만 남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어차피 극한을 구하는 문제라서 사실 여기 앞에 뭐 N이 1일 때에 아주 큰 관심을 갖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N이 2 이상에서 보면 되잖아. 나중에 어차피 극한 취할 거니까. 그러면 N이 2 이상일 때는 요게 이쪽에 SN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일반항 일반항은 요기다 N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AN의 BN의 제곱 이게 일반항인데 그것이 SN에서 이 식에서 빼기 SN-1 그러면 요기에다가 N-1 대입한 식을 빼는 것이죠. 그러면 요기에 N-1의 3승 마이너스 N-1 더하기 3 이것을 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기 이제 좀 계산해 보면요. N 3승에다가 마이너스 3N 제곱 요거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3N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N 하니까 플러스 2N 요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다 더하기 1에다 3 해주니까 더하기 3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딱 빼봐요. 그러면 N 3승항 없어지고요. 3N 제곱 요거 나오겠고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2N 하니까 마이너스 3N 나오겠고요. 3에서 3 빼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죠. N이 2 이상일 때. 근데 여기서 AN이 3N이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3N 곱하기 BN 제곱이 요것이다. 요렇게 되니까 양변은 3N으로 나눠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N이 2 이상일 때 BN 제곱이 요기를 3N으로 딱 나눠주시면 N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BN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BN이 양수인 수열이라고 되어있거든. 그러면 루트 N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게 AN이었는데 3N이고요. 자 분모에 있는 게 BN에다 BN 자 그럼 BN이 요거 루트 N 마이너스 1이고 BN이 루트 요기다 2N 대입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2N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모가 루트 안에서 2차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루트 안에서 2차 꼴 뭐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거 분의 3N 이거에 극한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분자 분모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N으로 나누면 여기는 3 여기에 N으로 나누면 루트 안에서 N제곱으로 나누는 셈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지. 루트 2. 그래서 이게 어디에 수렴하냐면 루트 2분의 3에 수렴한다. 그러면 분자 분모 유리화해주면 2분의 3 루트 2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수혈의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그걸 이용한 극한 문제에요. 잘 나오죠.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구요.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수의 N에 대해서 Y는 2NX 이거 하고 그 다음 Y는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것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N B N 요렇게 놓자. 물론 이거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만나는 점은 계산을 혹시 할 수 있는가 이걸 잠깐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같다라고 한 번 놔봐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요게 N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요렇게 X 마이너스 N 더하기 1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N 마이너스 1이고 다른 하나가 N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양상입니다. 뭐냐면 얘가 Y는 2NX라는 직선이 있는데 거기에 요기에 AN이라는 점이 있고 요기에 BN이라는 점이 있고 뭐 이차함수랑 요렇게 뭐 만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AN의 좌표를 X좌표를 N 마이너스 1 요렇게 놓고 BN의 X좌표를 N 플러스 1 요렇게 한번 나와보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자 원이 2,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자 그러면 2,0이 중심이고 요기쯤 그냥 대충 있다고 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요런게 대강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요거에 대해서 요기 AN,BN 그 다음에 P 요걸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를 PN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요게 이제 뭔 상황이냐 요거 이제 사실 공통과목 몇 번이었어 13번이었나 그 도형문제랑 약간 느낌 비슷한데 뭐냐 얘가 어차피 밑변의 길이 요렇게 딱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그냥 일정할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요기 딱 접할 때 요 때가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될 때지 얘를 평행이동으로 쫙 직선을 이렇게 하다가 딱 접할 때 왜냐면 높이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기쯤에 PN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N까지 높이를 이제 구해야 돼 거기 그 넓이를 이제 SN이라 하자 요기 AN, BN, PN 요거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밑변의 길이를 예로 보시고 높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높이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죠 가장 이 멀 때는 중심까지 거리 구한 뒤에 거기다가 반지름의 길이 딱 더 있을 때지 고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요기 2,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심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한 뒤에 거기다가 1 더한 거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N, BN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런 거 구하실 때도 그냥 두 점에서 점점 좌표를 다 찾은 뒤에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기울기가 EN 요렇게 돼 있잖아 삼각비를 잘 이용하세요 그럼 뭐냐면 얘하고 얘의 X좌표의 차이가 2죠 그래서 여기가 2란 말이야 차이가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2N 되면 여기가 4N이겠지 이거 분에 이것이 2N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4N 요렇게 되면 여기서 피타고르 성리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2로 딱 묶었다고 치면 1, 2N 요렇게 되니까 2루트 1 더하기 4N제곱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밑변의 길이야 그래서 저기 SN이라는 게 요렇게 되겠지 2분의 1에 2루트 1 더하기 4N제곱 이것이 바로 밑변의 길이고요 이제 높이 구하시는데 높이는 2,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많이 하다 보면 알겠지만 요게 쫙 약분이 되는 꼴이 나올 것이다 요런 짐작을 사실 할 수 있는데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딱 써보면 요렇게 되지 않나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래서 4N제곱 더하기 1 이거에다가 여기다 2,0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 대입하면 4N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 2를 더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 1을 더해야 함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2,2 요렇게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여기는 소거대 그래서 4N 이게 남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남아 루트 1 더하기 4N제곱 요렇게 남겠죠 요게 바로 SN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N분의 SN 자 이거에 극한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N으로 샥 나눈 뒤에 극한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극한이 4고요 이거는 극한이 루트 4죠 그러니까 4 더하기 루트 4 요렇게 돼서 6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거 요기를 삼각비로 접근하면 좀 편하다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공통과목에서도 함수의 극한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문제로 요런 스타일 문제들이 평가원에서 조금 나왔거든요 근래에 그러니까 요런 걸 잘 봐주십시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자연수의 N에 대해서 함수의 FX를 N삼승분의 4 이거에 X삼승 더하기 1 지금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그래프도 나와 있긴 해요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요런 어떤 그래프가 있다 요기 지금 점이 P, N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요 점에서 지금 접하는 거야 뭐냐면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요기가 접하는 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원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원이 X축에도 접하고 요 직선에도 접하는데 직선과 저 점에서 접해요 저 점을 지나면서 직선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저 점에서 접하는 거지 이렇게 접하는 원이 지금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것을 RN 이렇게 놓고 무슨 극한을 구하라 하는 거 보니까 RN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일단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곡선이 있는데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어떤 조건들 이걸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접점의 좌표 세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 뭐시기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접선 방정식을 세워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점 지나는 이 접선을 그냥 Y는 MX 이렇게 놓고 여기서 접하니까 T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T에서의 미분계수가 M과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자 그래서 T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걸 써보면 N3승분의 4 T3승 더하기 1 이것이 여기다 T 대입하시면 MT 이렇게 되겠고요 MT 그 다음에 여기서의 미분계수 얘를 이제 미분해봅니다 거기다 이제 T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N3승분의 12T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 M 이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T하고 M을 구하는 거야 N은 주어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주어진 상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M 대신 얘를 대입해요 대입 그러면 여기가 N3승분의 12T3승 이렇게 되거든 근데 N3승분의 4T3승 되니까 이걸 이쪽으로 딱 이양해주면 N3승분의 8T3승 이것이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3승 요게 8분의 N3승 요렇게 되니까 T가 2분의 N이죠 아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N이구나 요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 2분의 N을 이제 요기에다가 또 대입해봐요 2분의 N의 제곱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기 M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 N제곱이랑 N3승 약분해주면 분모의 N 요게 남겠고요 그러면 요기 2의 제곱이랑 10이랑 약분해주면 요기 3 요렇게 돼서 M은 N분의 3이구나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기 PN의 좌표 다 알 수 있는데 자 요기에 X좌표가 지금 2분의 N 요렇게 지금 되겠고 그 다음 Y좌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잖아 그럼 2분의 N 곱하기 M이에요 그럼 요기에다 2분의 N을 곱해봐 그럼 2분의 3이지 그래서 아 Y좌표가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E1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거야 근데 E1이 지금 X축에도 접해요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RN 바로 여기가 RN이야 여기도 RN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것도 무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여기 좌표 세팅이 돼야 돼요 여기 좌표가 Y좌표는 RN 이렇게 세팅되지만 X좌표가 세팅이 안 되잖아 그럼 X좌표를 또 새로운 문자로 막 깔고 또 해야 돼 복잡해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으로 이게 환원이 안 되는 게 딱 수선의 발이 정확하게 이 점이 돼야 한다는 조건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더 권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냥 그림에서 기하적인 성질을 잘 쓰는 게 좋다 뭐냐면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탁 갈라지면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합동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고 할 수 있거든 그걸 하려고 해도 여기 X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는 뭐냐 이 길이랑 같은 거야 그 길이는 뭐냐 여기 좌표를 내가 알고 있잖아 여기가 2분의 N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전부 2분의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 N하고 3가지고 피타고로 성에 써보면 루트 N제곱 더위 9인데 그걸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N제곱 더위 9거든 그래서 여기 좌표를 2분의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이렇게 한 뒤에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래인 것 같다 식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닮음 같은 것을 이제 조금 쓸게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여기 각 있잖아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생각해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라고 놓으면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X각이라고 놓으면 동그라미하고 X하고 더한 게 90도잖아 동그라미하고 X 더한 게 90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삼각비 그게 N대 3대 루트 N제곱 더위 9 이런 비율이거든 그것이 이 삼각형의 삼각비랑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삼각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RN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3 이거에서 RN을 뺀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약간 비례관계 같은 것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RN 이거 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RN 요거 분의 요거의 비율 얘가 요 동그라미 각을 기준으로 요렇게 요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각을 기준으로 요거 분의 요거 비율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 분의 얘 해주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거분의 N이죠 어차피 2는 약분하면 되니까 요런 비율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기를 그냥 요렇게 요렇게 쪼개서 구하셔도 되고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엇갈려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 해주면 N RN 이것이 이 2분의 3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9 RN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RN으로 묶어주고요 그걸 나눠요 그러면 여기 RN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루트 N제곱 더하기 9 요기 더하기 N 더하기 N 그 다음에 요기 2분의 3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RN을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닮음을 잘 이용해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이 RN 구한 걸 바탕으로 이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4RN 이거에서 3을 빼 그 다음에 N제곱을 곱해 그럼 여기다 4RN 그럼 여기다 4R을 곱해 그럼 여기가 6으로 바뀌죠 6으로 바뀌고요 거기서 3을 빼래 그럼 이거에서 3을 빼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에 통분이 되겠죠 통분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 R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 요거에다가 통분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3RN가 있는데 여기 6RN가 있어요 그래서 6RN에서 3RN를 빼는 거야 그러면 3에 R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요기 3N 요걸 또 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N 그러면 요기가 3으로 딱 묶어주시면 N 요렇게 일단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온 게 이제 4RN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고요 거기다 N제곱을 곱하래 그래서 N제곱을 곱해 이렇게 곱한 거에 극한 구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극한 구해봐라 이것인데 얘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루트 마이너스 뭐시기 이런 꼴이잖아 그러면 일단 요 N제곱 중에 요기 N 하나 있죠 N 하나를 분모에 분모로 내려봐요 그러면 요기 루트 안에서 N제곱 들어가고요 요기 N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얼마의 수렴하냐면 1 더하기 0의 수렴이야 그 다음에 요기 1의 수렴이야 그래서 N 하나를 이쪽으로 보냈어 그러면 이 N 하나랑 얘랑 계산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떤 꼴이냐 무한대 곱하기 무언가 분명히 0꼴이야 그러면 여기를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유리화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있다고 쳐요 그대로 있고요 곱하기 여기를 유리화해주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거 더하기 N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9 되죠 그럼 9 곱하기 3 해주면 27에다가 N 요기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이제 극한 또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또 N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N으로 나누면 여기는 또 1 더하기 0 더하기 1 분의 27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27 요렇게 되고요 여기도 1 더하기 1 해서 여기도 2가 있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27 하니까 4분의 27 요렇게 되겠죠 자 그 4분의 27에다가 40을 곱하라 이거니까 답이 270 자 요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29번 저 도형 해석 상황 있죠 지금 요기 내용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도형 상황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29번 요기까지 하겠고요 30번 가볼게요 자 3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아주 잘 나오는 주제죠 자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자연수 M 자 요거에 대해서 구간 0부터 무한대 사이 양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GX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기가 N분의 X 요거의 N승 더하기 1 자 이거 보내 FX에 N분의 X 이거의 N승 더하기 X 자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일단은 뭐 그 뒤에 가나다 조건을 해석하려면 이 GX를 풀어야 됩니다 얘가 이제 문자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극한을 해결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에요 여기 M은 상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극한의 변수는 N이잖아요 그럼 일단 극한 연산의 입장에서는 나머지를 다 상수처럼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도 상수의 N승 상수의 N승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게 등비수열 꼴이구나 R의 N승 이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 꼴의 극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등비수열 꼴의 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냐면 이 R 공비 R이 지금 현재 여기 X가 어차피 양수범이라고 했고 M도 자연수라고 해서 여기가 양수입니다 양수범위에서는 뭘 기준으로 케이스 나눠요? 1을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지 않나? 자 그래서 R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R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게 R인데 얘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 때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R이 1일 때 요 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자 요 때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눠보시면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X가 0에서 M 사이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X가 M일 때 여기는 X가 M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0에서 1 사이인데 R의 N승에서 R이 0에서 1 사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의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FX가 이렇게 되지 0 더하기 1분에 여기도 0의 수렴이잖아요 0 더하기 X 요렇게 되니까 그냥 Y는 X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요기 M 요쪽으로 그냥 딱 요거 그냥 1 요렇게 해주면 1의 N승은요 1의 수렴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FX가 얘 FM이죠 얘 M을 이쪽으로 딱 올리면요 FM이 요게 1의 수렴이니까 1 더하기 1 이거 분에 요것도 1의 수렴이니까 FX 더하기 X잖아요 근데 X가 M이야 그러니까 FM 더하기 M이지 그래서 요기가 2분에 FM 더하기 M이에요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여기 F가 아니라 G죠 음 죄송 G 지금 G를 구하고 있습니다 G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R의 N승인데 R이 1보다 클 때잖아 그럼 R이 1보다 클 때는 요게 무한대로 발산이지 무한대로 발산 여기도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R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R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요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는 1 더하기 여기 R의 N승 뭔가 이런 꼴이에요 내가 쓰기 귀찮아서 R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FX 더하기 R의 N승분의 X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면 R의 N승이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여기 0의 수렴이고요 여기도 0의 수렴이죠 자 그래서 0 더하기 1분의 FX 더하기 0 이렇게 수렴이니까 FX 요렇게 되겠죠 일단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지금 그 정의된 함수 GX 요렇게 돼 있고 가 조건을 이제 보시면 GX가 양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 요렇게 돼 있어 이제 GX를 딱 구하고 나니까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건데 여기다가 M 대입 여기다 M 대입 여기다 M 대입 한 게 다 같고요 원래 이제 극한 취하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이놈과 이놈이 각각 구간 갈라지는 데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요렇게 풀어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M 대입 M 대입 M 대입 한 게 다 같다 그러면 여기에 FM 이거하고 M이 같은 거야 일단 근데 이게 같으면 여기도 이제 얘가 M 요렇게 바뀌잖아요 FM의 M 그러면 여기가 M 요렇게 되니까 그냥 다 같죠 결국 그래서 요거만 성립하면 일단 연속은 되고요 그 다음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얘 미분 얘 미분해서 M 대입 한 게 같다 이거죠 그러면 얘 미분해주면 F'인데 그거에다 M 대입 자 이거랑 이거 미분해주면 1이잖아요 요게 같다 이것이죠 자 이 조건을 일단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FX가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FX식을 세팅하는 문제지 자 요 조건이 뭐에 관한 조건이냐면 접선에 관한 조건이에요 이 접선 조건을 이용해서 식 세팅하는 거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이거 이용해서 식 세팅하는 건데 얘가 지금 M, M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접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이 Y는 X인데 Y는 1에 X-M 더하기 M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Y는 X죠 그러면 Y는 X하고 어디서 접하는 거냐면 X는 M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FX-X는 0이라는 방정식이 M을 중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중근으로 가지니까 X-M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다 이것이죠 그럼 뭐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그냥 깔아요 요렇게 이렇게 깔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요렇게 쓸 수 있다 X-M 이거의 제곱에 X-A의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일단 요렇게 딱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 조건에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G' M 더하기 1이 0 이하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G' M 더하기 1은요 M 더하기 1은 요게 M보다 큰 범위거든 그러니까 요 FX야 그걸 미분해서 M 더하기 1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해봐 그럼 요기 2에 X-M 요거에 X-A 더하기 X-M의 제곱 자 이거에다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자 요기에다가 M 더하기 1을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럼 요기 2에다가 요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기 M 더하기 1을 대입하면 M 더하기 1-A 요렇게 되겠고요 요기 M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더하기 1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자 요것이 0 이하가 돼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요기 전체적으로 2로 나눠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1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딱 넘겨보시면 A가 M 더하기 2보다 커 나왔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쪽에다 이제 그려볼게요 처음에 Y는 X가 이렇게 딱 진행되고 있다가요 M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접하게 되는 삼차함수 FX가 있습니다 FX가 있는데 얘가 Y는 X하고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 곳이 A예요 근데 그 A가 M 더하기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기에 M 더하기 2가 요기쯤 있다고 치면 어쨌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기서 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래프 대강 요렇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하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저런 모양이구나 요렇게 보시고 FX식은 우리가 지금 구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다시 적어 놓을게요 FX식이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죠 X-M의 제곱 X-A 더하기 X인데 여기서 지금 A가 M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지금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GK하고 GK 플러스 1 자 요거 곱한 게 0이 되는 이렇게 되는 자연수 K의 계수가 3개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 GK가 이제 곱한 게 0 되는 거 찾으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일단 그냥 GX가 0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GX 그래프인데 GX가 0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양수 범위에서 보면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는 게 없어요 0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 있는 데가 어디냐면 얘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면 0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가 이제 여기 X축하고 어떻게 만나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X축하고 안 만나면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왜냐면 세 군데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GX는 0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 군데에서 만나 이렇게 접해 이렇게 접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이죠 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아 얘가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이 만약에 알파 이렇게 되면 K가 알파구나 그러면 요것도 알파가 되니까 K가 알파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K가 2개 나와 3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나에서 접하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구나 뭔가 기본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필요하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값 있잖아 이 값이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아예 안 되면 또 안 되겠죠 자연수가 아예 안 되면 또 여기 만족하는 K값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자연수가 되면 만족하는 K값이 2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방금 전에 내가 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는 자연수가 돼야 돼요 여기 알파 여기 자연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요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 알파베타 근데 이 알파베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야 결론적으로 간격이 1돼야 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만족하는 걸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게 0이 될 때 요게 0이 될 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K가 알파일 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알파가 될 때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K가 알파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베타일 때도 된다고 쳐봐요 그럼 베타일 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베타일 때도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베타 마이너스 1일 때도 되지 그럼 4개 나오잖아 근데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겹치는 게 어떤 게 가능하냐 현재 베타가 더 큰 놈인데 어떤 게 가능하냐면 베타 마이너스 1하고 알파가 같을 때 이때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딱 겹쳐서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얘가 베타 마이너스 1이 알파가 같으니까 이게 알파 더하기 1이구나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자연수고 여기 간격이 1간격 요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나 조건이에요 자 이제 다 조건 봅니다 자 다 조건 보시면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CL 자 요거 하고 CL 더하기 1 자 이것이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의 개수가 3이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은 L일 때가 L 더하기 1일 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L이 이런 데 있을 때는 안 되죠 L이 이런 데 있을 때는 여기가 증가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점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L이라는 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요런 게 있겠죠 뭐냐면 요기 GL하고 GL 더하기 1 자 요거 이제 보실 때 예를 들어 지금 요기 여기가 L인 경우 그러면 얘하고 그 다음에 요기 M 더하기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M 더하기 1에서의 함수값이 요기 작게끔 요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 쌍 L, L 더하기 1 그 다음에 L, L 더하기 1 그 다음에 L, L 더하기 1 요기 등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쌍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요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요기 알파가 결국 세 번째 L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얘가 세 번째 L이 돼야 되고 여기 뒤에서는 이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 L 그래서 요기가 L3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렇게 L1이 M인 경우 그 다음에 요기가 M 플러스 1이 L2인 경우 그 다음에 요기 알파가 L3인 경우 자 요게 일단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요 L3 얘가 바로 알파가 M 더하기 2가 되는 것이에요 M 더하기 2 요기가 M, M 더하기 1, M 더하기 2 그 다음에 M 더하기 3 요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렇게 될 때에 이제 M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M값은 이제 어떻게 찾냐면 결국 이 알파를 이용해야 됩니다 M 더하기 2일 때하고 M 더하기 3일 때가 함수값이 0이구나 자 이걸 쓰셔야 돼 그래서 F에 M 더하기 2 요것도 0이고 F에 M 더하기 3 이것도 0이다 자 이거 이제 쓰는 거예요 식이 두 개이니까 문자 두 개면 풀 수 있거든 근데 문자가 딱 M하고 A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수 있어요 자 F에 M 더하기 2 대입해봐요 그러면 여기 4에다가 여기 M 더하기 2 마이너스 A 자 요거 더하기 M 더하기 2 요것이 0 이런 식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기가 4M에다가 M 더해주시면 5M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A 이거에다가 여기 8에다가 2 더해주시니까 더하기 10 자 이것이 0이다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기도 F에 M 더하기 3이 0 자 요거 한번 대입해보시면요 요기 이제 딱 대입하시면 9에다가 여기 M 더하기 3 자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자 요거에다가 더하기 M 더하기 3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9M에다가 M 더해주시면 10M 자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A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27에다가 3 더해주시면 30이에요 자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20 두 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M 마이너스 8A 더하기 20 요것은 0이다 요렇게 되겠어요 두 개 빼봐요 빼보면 자 요거 0되고 요거 빼보면 A 자 요거 빼보면 마이너스 10 이것은 0되니까 A가 10이죠 자 A가 10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 10 대입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0되니까 넘기면 M이 6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A가 M 더하기 2보다 커 나왔다 조건도 만족해요 그리고 요기 자연수 자연수 뭐 요렇게 지금 되고요 어쨌든 얘가 자연수 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문제의 조건 만족하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일단 답은 찾을 수 있고요 뭐 다른 한 케이스가 더 있긴 한데 그거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이때 G12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자 G12는 요기 이제 M이 6이기 때문에 당연히 6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하니까 F12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FX가 결국 M 대신 6 대입 이거의 제곱 X 마이너스 10 더하기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F12 자 이 값은요 요기다 12 대입해주시면 6의 제곱 36 곱하기 요기다 12 대입해주시면 2 더하기 12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럼 72 더하기 12 해주니까 84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일단 답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수정 촬영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설명할 때 제가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하는 걸 빼먹어가지고 답이 아닌 케이스인데 자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이제 뭐냐면 요기가 요기 M하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1이 요쯤 어딘가에 형성되고 M 더하기 2 그래서 요기 M 더하기 1 M 더하기 2 여기가 최초로 L이 되는 L1이 M 더하기 1이 되는 고상황 그래서 M 더하기 1이 요기쯤 있어 그 다음에 요기 M 더하기 2가 있어 그 다음에 요기 M 더하기 3이 돼 이렇게 돼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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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만으로 보면 자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요기 M 더하기 3일 때가 0돼야 되고 요기 M 더하기 4일 때도 0돼야 돼요 그러면 F에 M 더하기 3이 0 자 요거는요 요거 아까 이제 쓰긴 했죠 우리 9에다가 M 더하기 3 마이너스 A 더하기 M 더하기 3 이거는 0 요렇게 돼가지고요 10M 마이너스 9 A 더하기 30은 0 요렇게 아까 썼어요 그 다음에 F에 M 더하기 4는 0 자 요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M 더하기 4 대입해 주시면 16에 M 더하기 4 마이너스 A 자 요렇게 되겠고 더하기 M 더하기 4 이것은 0 요렇게 지금 되니까요 요거랑 얘랑 더해 주시면 17M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16 A 더하기 64에다가 여기 4 더합니다 그러면 68 자 요것은 0 요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M값이 근데 자연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보는데 그러면 요기 A는 요식을 요거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해봐도 되구요 여기다 16 곱하구요 여기다 9를 곱해요 그럼 요기다 16 곱하면 160M 마이너스 요기다 16 곱해줍니다 그럼 144A 더하기 480 자 이것은 0 요렇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9 곱합니다 그러면 요거 9 곱하기 17 자 그러면 153 자 요렇게 나오겠죠 이거 M에다가 마이너스 144A 더하기 자 여기다 9 곱합니다 그러면 96에 54에다 98에 72 해주면 612 자 요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0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빼 빼주면 여기 7M 이렇게 되겠고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132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0이다 그러면 M이 7분의 132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오는 자 고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30번 문제 어쨌든 조금 빈출 주제구요 요렇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다른 내용들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들로 문제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선택학 미적분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고런이세 반발 써 비를만 내부 바 설 plant